둘 셋! 방탄! Let's go! 방탄소년단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의 2023 AFC 아시안컵 유출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Today, we are here to support the Republic of Korea's mid to host the AFC Asian Cup 2023. 네, 2002년 월드컵이 한국에서 개최됐을 때 수백만 명이 참여한 길거리 응원은 전세계를 연락했습니다. 서울 광장을 비롯해 전부 방만 곳곳을 볼게 물들였던 거리 응원. 그 장단은 지금 다시 봐도 대단한데요. 만약 2023 AFC 아시안컵을 대한민국이 유치하면 그 특별한 순간이 내년 6월, 7월에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아시안컵은 모든 아시아인들이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3 AFC 아시안컵이 수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축구축제로서 새로운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옥 포함한 24개의 대회 참가팀 뿐만 아니라 47개의 아시안컵 팬 모두에게 더 나아가 전세계가 추억하는 축구축제가 되는 그런 대회가 해보십니다. 축구가 좋아 한국을 찾은 축구팬들이 한국의 말을 즐기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던 팬들은 아시안컵이라는 특별한 축구축제에 맞춰 한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상상해드립니다. 만약 한국이 2023년 아시안컵을 다시 하면 한국이 2023년 만이라고 하니까 더 특별한 아시안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 AFC 아시안컵도 성공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We hope to see the AFC Asian Cup in the World Cup in the World Cup in the World Cup in the World Cup.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